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시청자 분들에게 제보를 받고 이렇게 급박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니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엄청난 비밀이 또 숨겨져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비밀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거 지금 처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어디냐면 뭐야 할머니 벌써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석공이 있는 지하실 쪽에 뭔가가 있다고 해요 그게 과연 뭘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아 글로 가지마 이렇게 되면 지하실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오른쪽으로 빠진다 다시 그러면 할머니가 내려갈 때 왼쪽으로 빠르게 파고들어서 석공이 있는 그 지하실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인 것 같거든요 뭐 하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고 했거든요 자 가보자 어? 어 뭐야 처음 보는 건데요 저런 거 없었는데 잠깐만 이거를 누르면 우와 어? 우와 곰인형이요? 오 이게 새로 생긴 거구나 아 곰인형이요? 곰인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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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엏!! 할머니 눈 왜 저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곰돌이를 집었더니 할머니가 마구마구 쫓아옵니다?? 이걸 어디다가 놔야되는거지.. 설마 한 번 집으면 사라지는건가 function 2대2 0 아니네 다시 있네 이게 저주받은 곰인형인가 봅니다 신방 팍톡스가 빨라진다 자 일단 안전 통로로 이동할게요 할머니가 쫓아오거든요 이거 아 저주받은 인형 어디다놔야돼요 와 으.. że 하니 형을 3층 어디어 두면 뭔가 또 발생한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곰인형을 집어서 그렇다면 3층으로 파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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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왔다 왔다 와! 왓더아! 여 띠어띠어띠어띠어라 휴지야 앉지말고 자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넣어야 돼? 응? 와! 곰인형 들고있으면 숨어도 걸리네요? 오케이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이거 빠르게 망치부터 찾아가지고 3층에 저 벽을 부셔야 돼요 자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망치 찾으러 갑니다 오케이 망치 발견 이걸로 바로 3층으로 가서 벽을 빠개야 됩니다 자 올라올겁니다 이제 올라오면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왜 안 올라왔어 3층 걸렸나? 걸렸나? 걸렸나요? 걸렸습니까? 아 안 걸렸다 자 곰인형 먹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가요? 곰인형을 갖다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곰인형을 먹으면 할머니가 약간 할머니가 사륜한 모드를 발동하는 것 같아요 자 우와 가세요 가세요 저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이치 으아아악 어어 제가 곰인형때문에 무슨 개고생을 하는건지 이게 일단은 곰인형을 짚는 순간 위치추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편을 어그로 끈 다음에 바로 먹고 바로 곰인형 먹고 3층으로 다이렉트로 띕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맛있는 휴지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되면 바로 곰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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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가자 이래부터 타임어택입니다 어 야 왜이래 왜 꼈어 먹어 줬어 할머니가 이제 빨라질 겁니다 저 피해주고 아 밟았다 큰일 났다 안 되겠어 가야돼 가야돼 아 걸렸다 걸렸다 걸렸습니다 내려옵니다 어 뭐야 버그 뭐야 이거 진짜 곰인형의 저주인가요? 다 왔는데 다시 한번 그렇다면 빠르게 망치부터 찾아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거 곰인형 아 이거 곰인형 갖다 놓는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바로 할머니가 뛰쳐나오기 때문에 3층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반짝뜨기 자 올라온다 자 올라왔구요 바로 지하로 파고듭니다 자 자 작전이 이렇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다 어그로 끌거에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얼굴이 보이자마자 바로 들고 가서 3층으로 뛰어 들어갈겁니다 이번엔 성공해볼게요 3번정도 끌어놓고 반대편으로 미리 가있을게요 바로 이제 곰인형 먹으러 갑니다 타임어택이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야 이러면 안되는데 자 바로 3층으로 할머니가 오지게 오고 있을거에요 갑니다 바로 자 여기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いや 드롭다 비트 어 뭐야 어 뭐야 너 어 어 어 어 어 어